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미니3 프로의 프로펠러 교체 컨텐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교육연수원에 촬영을 나갔다가 미니3 프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넣고 좀 쪼그려 앉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휘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였냐면 보이시죠? 이만큼 휘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해서 일단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살짝 펴가지고 일단 날렸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약간 실금도 가있고 부러질 법도 한데 어쨌든 잘 버텨서 그날 촬영도 마무리하고 컨텐츠도 찍었었는데 이건 절대 비추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크랙이 있거나 하는 프로펠들은 비행 중에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힘이 다 이쪽으로 좀 몰려서 받기 때문에 비행 중에 터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저처럼 펴서 쓰지 마시고 꼭 여분의 프롭을 좀 들고 다니면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미니3 프로에 프로펠러도 교체할 겸 드론 프로펠러의 비행 원리라든지 모든 드론 들 이제 드론 쓰다보면 프로펠러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프로펠러에 대한 이해를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DJI에서 프로펠러 여분을 좀 구매를 했고요 보통은 이게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프로펠러가 좀 부러져서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에 드론 구입하셨을 때 보시면 여분의 프로펠러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거는 DJI 정품인데요 이게 정품이랑 그냥 뭐 일반 싸제? 싸제 프로펠러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품이라 해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굳이 뭐 싸제를 쓴다 해서 싸제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굳이 쓴다면은 정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런 부품들은 웬만하면 저는 정품을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딱 두 세트 들어있네요 딱 한 대 총 갈 수 있는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A라고 써있는 게 있고 B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차이점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A이고 이게 B프로비인데요 A프로비와 B프로비의 차이점이 뭐냐면 방향이 다르죠? 기울어진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걸 좀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방향이 점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지금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쿼드콥터를 봤을 때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모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번과 3번 모터의 프로펠러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 모터가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또한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A형 프로펠러는 2번과 4번에 들어가는 프로펠러예요 그리고 B형 프로펠러는 1번과 3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드론의 왜 프로펠러의 방향이 다르고 모터의 방향이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드론이 날기 위해서는 이 4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돌고 이 4개의 프로펠러에서 모두 바람이 아래로 나오고 그 바람의 힘이 드론의 무게보다 클 때 드론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래로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프로펠러를 보시면 자 이쪽으로 기울어진 프로펠러가 이쪽으로 돌았을 때와 이쪽으로 돌았을 때 바람이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돕니다 돌면 바람이 이 프로펠러를 맞고 아래로 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프로펠러를 맞고 위로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왼쪽으로 돌면 바람이 프로펠러를 맞고 아래로 향할 텐데 오른쪽으로 돌면 바람이 프로펠러를 맞고 위로 향하겠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프로펠러에서 일으키는 바람은 아래로 향해야 드론이 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진 프로펠러는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럼 반대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이쪽으로 기울어진 프로펠러는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바람을 아래로 일으키겠죠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울어진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프로펠러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프로펠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점을 모터의 회전 방향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펠러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모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번, 4번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바람이 아래로 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쿼드콥터가 날 때는 1, 3번은 시계 방향 2, 4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어떤 드론을 사용하던 간에 프로펠러가 부러졌을 때 또는 프로펠러가 빠졌을 때 프로펠러를 교체해야 될 때 어떤 모양의 프로펠러를 어디에 끼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프로펠러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아무데나 끼워요 그러면 잘못 끼운 프로펠러는 바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론이 뜨지 않고 뒤집어지거나 제자리에서 바람을 위로만 일으키는 그런 선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선생님! 그냥 프로펠러가 바람을 아래로 일으킨다면 이 4개의 프로펠러를 다 똑같이 쓰고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드론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바람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럼 4개를 전부 다 이렇게 쓴 다음에 다 시계 방향 모터를 돌리면 결국 바람이 아래로 향하니까 뜨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뜨긴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헬리콥터가 없어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헬리콥터 드론이 있었는데 팔았어요 자 보통 헬리콥터는 여기 위에 프로펠러가 돕니다 이거는 제가 마다가스칼에서 카멜레온 인형인데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바람이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돌면은 헬리콥터는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리고 헬리콥터는 이쪽에 날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헬리콥터가 잘 날다가 여기 미사일을 맞고 팡! 부러지면은 어떻게 떨어지죠?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을 하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을 해요 자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 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토크라는 힘이 생겨요 토크 여기서 생기는 힘을 토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에서 생기는 토크고 이게 동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토크에 반하는 힘인 역토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을 배웠듯이 토크에는 역토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회전하는 힘에 반해서 이 연결되어 있는 동체는 회전성에 반대로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종자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 어지럽겠죠 그래서 이 역토크를 상쇄해 주려고 이 꼬리 쪽에 또 역토크에 반대로 쳐주는 이 회전 프로펠러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토크가 생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역토크는 이 꼬리 프로펠러가 상쇄를 해 주니까 동체는 가만히 있고 얘만 돌아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쿼드컵터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1번 모터가 돌면서 1번 모터는 이쪽으로 돌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토크 그리고 역토크가 생겨요 이 역토크를 상쇄를 해 주는 거예요 서로 짝꿍에 있는 아이들이 상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토크에 대한 역토크는 얘네가 상쇄를 해 주는 거죠 즉 이렇게 서로 서로 상쇄를 해 주면서 기체는 가만히 버틸 수 있게 되고 드론은 아래로 바람을 내서 떠오르고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드론의 비행 원리입니다 저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비유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드론이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프로펠러는 왜 반대로 되어 있고 모터는 왜 거꾸로 회전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콘텐츠죠 여기 부러진 날개, 휘어진 날개를 교체하고 오늘 콘텐츠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도 이제 드론의 프로펠러 수리해서 또 잘 날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